집에서 즐기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파이 골프 WGT 에디션을 소개할게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개봉해 볼게요 스윙 연습기가 있고요 골프 스윙 동작 센서가 있어요 골프 스윙 동작 센서를 스윙 연습기나 자신의 클럽에 끼워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파이 골프 어플을 실행해 골프 연습 모드, 토너모트 대회 등 다양한 연습과 게임이 가능해요 센서 충전 케이블과 스윙 연습기 고정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간단한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 골프 앱을 설치해 연습과 게임을 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스윙 동작 센서를 스윙 연습기 위쪽에 장착해 볼게요 스윙 동작 센서를 키고 어플을 열어서 스크린 골프를 치시면 돼요 어플을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트레이닝과 온라인 게임, 로컬 게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스윙과 퍼팅 분석도 가능해요 혼자서 연습도 가능하고 가족이나 친구끼리 시합도 가능해요 또한 토너모트 시스템이 있어 경쟁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미러레인을 통해 TV와 연결해서 스크린 골프를 해볼게요 안전을 위해 손목 스트랩을 끼우고 시작할게요 드라이버를 포함한 14종의 클럽을 이용해 다양한 골프 연습과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WDT 에디션으로 유명 골프 코스를 파이 골프 센서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파이골프 WDT 에디션으로 집에서 즐겁게 스크린 골프를 즐겨 보세요 파이골프 WDT 에디션으로 집에서 즐겁게 스크린 골프를 즐겨 보세요 아멘